안녕하세요. 실버 ITV 이서윤의 가요스케치의 이서윤입니다. 이서윤의 가요스케치는 지난주에 이어 우리나라 국토해양부가 4년 연속 청정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한 경북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.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마을 충신 모굿 이색선생이 고래가 뛰어노는 걸 보고 지었다고 합니다. 또 이곳 고래불해수욕장 모래의 특징은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. 그리고 이곳 백사장에서 찜질을 하면 신장과 순환기 계통에 큰 효움이 있다고 합니다. 올여름은 가족과 함께 고래불로 오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서윤의 가요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